우와,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위에 톡톡도 많이 들어갔다. 저 면 살아 있는 거 봐봐. 좀 촉촉해 보여. 안 딱딱해 보여.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. 네? 여기 있는 메뉴를 다 클리어 한번 해 봅시다. 이거 다 잘래요. 이거 다 먹는다고?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, 지금. 약간 미끄러지면서 들어가니까. 진짜 저걸 다 먹나 봐. 엄청나네. 신발 전화비 김용준이고요. 쩝쩝박쩝. 아, 어떡해. 수다의 이상경을 만났나요? 진짜. 와! 나 지금 진짜 좋아. 제가 부끄러웠어요. 제가 부끄러웠어요. 제가 부끄러웠어요. 제가 부끄러웠어요. 그럼요. 제가 부끄러웠어요. 감사합니다.